이건 이제 경기문화진단하고 광명시에서 후원을 좀 해주셔서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. 만 60세. 그런데 딱 우리 나이로 60은 맞아. 만이 3개월 모자라 지금. 보니까요. 노래 대상감인데 그러니까 오늘은 노래를 너무 잘했어도 뭔 상이 없어요.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내년에 나오시면 무조건 대상이에요. 제가 보니까. 그래서 기분이나 맞춰주려고 제가. 자 앞단장님 제가 2013년 제4회 실버가요 경영대 대상 최경란 한 번 바꿔주세요. 이왕 나온 거 오늘 노래 잘했는데 나이 제한이 걸릴 거 어떻게 그렇게 할게요. 자 오늘이 3회에요. 내년에는 딱 맞아. 이분 나오면 대상이야. 내가 보니까. 자 2013 제4회 실버가요 경영대 대상 박영웅다. 최경란. 네. 고맙습니다.